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성공적인 국제결혼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도움이 되는 내용 같아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남편분 때문에 베트남으로 주재원으로 가신 사모님 이야기이신데요. 10년 넘게 베트남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오셨는데 베트남에 있을 때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분의 그런 조합이 너무 좋은 커플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인연이 되었던 분들이 이제 카톡에도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카톡 프로필을 보면 사진이 업데이트 되어 있잖아요. 사진을 보면 애들도 잘 크고 있고 행복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 회사의 법인장님께서는 한국 아내분과 이혼을 하고 베트남에서 어린 여자와 재혼을 하셨고 이제 셋째, 넷째를 낳으신 거죠. 첫째, 둘째는 한국 여성분과 낳았던 자녀이고 이렇게 셋째, 넷째를 보면서 인생 만년이 겁나 행복하게 보내시더라. 허구한 날 남편 바가지 긁고 잡고 돈 타령만 하는 한녀와 이혼하고 동남아 여자와 새 인생 사는 한남들이 한둘인 줄 알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법인장님이 베트남 어린 여성분과 재혼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베트남 어린 여성분을 사모님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 왔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여자의 메리트가 대체 뭐냐. 남편을 잘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한 한국 남자분들이 더 이제 공경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시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분은 베트남 국제결혼 7년 차인데 잘 살고 계신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국제결혼 베트남 7년 차입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친구 소개로 거의 1년 정도 교제하다가 현지에 가서 결혼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국제결혼을 진행하면서 이 진행 단계는 신체검사, 서류, 처갓대기 인사하기, 웨딩 사진 촬영, 미얀마로 신혼여행, 천주교 교리 학습 등등 베트남을 7번 정도 짧게 길게 왔다 갔다 했어요. 나이는 18세가 차이 나고요. 와이프네 집안이 대대로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라 정조관념이나 신앙심도 잘 맞고 남편에 대한 존중이나 집안일에 솔선수범하는 점, 생활력이 강해서 집에서 노는 걸 싫어하고 스스로 직업을 찾아서 일하고 싶어하는 점, 사치가 없고 물건 하나 고르는 데에도 엄청 망설이는 등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언어는 원래 현지에서 그래도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가벼운 영어가 어느 정도는 처음에 통했었고요. 현지에서 결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은 1급을 따고 한국에 와서도 이와여대 어학당, 연세 어학당, YBM 한국어 과정 등등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언어 연습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언어 능력은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인 수준은 아니지만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고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무리 없이 의사소통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지켜보니까 한국에서 거의 1년 반 정도 생활한 후부터는 확 늘더라고요. 실제로 노총각 시절에는 국내 여성들과 선도 엄청 많이 보고 했었는데 제가 월급도 적고 나이도 많고 해서 계속 잘 안 되고 잘 되었던 여성분도 결국 장인, 장모 되실 분들의 과도한 요구에 포기하고 와서 절망적이던 와중에 먼저 국제 결혼한 친구 커플의 소개로 이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00%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 하늘에서 보내준 구세주같이 떠받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삶의 안정감을 찾고 나서 하는 일도 잘 되어 총각대의 280에서 350만원 정도였던 월 소득이 지금은 800에서 1200만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계속 혼자 살았다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돈도 예전에는 너무 의미 없이 쓰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나중에 제가 먼저 갈 확률이 높아서 노후에도 좀 편안하게 살고 남은 재산은 모두 와이프에게 주고 갈 생각도 벌써부터 하게 되네요. 재산은 주식 아파트, 월세 받는 작은 상가 등등입니다. 그만큼 내 모든 걸 주고 가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저를 사람답게 살게 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처갓댁은 1년에 한 번 정도 가게 되는데 시골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못 갔어서 올해는 1월 설날과 여름 휴가 때 다녀왔고 설날에 장인 장모께 300달러씩 여름 휴가 때 150에서 200달러씩 드리고 온 정도가 제가 처갓댁에 지원하는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와이프가 번 것으로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제가 번 것으로는 저희 생활비를 쓰고 외식이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주변에서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해서 여성분이 도망가신 경우도 봤습니다. 10쌍 중 1쌍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분석해보면 주위에서 볼 때도 그 여성분이 그냥 한국에 올 기회로 한국 남자를 이용하는 게 뻔히 보여서 주위에서 뜯어 말렸는데도 남자분이 고집부리고 결혼하더니 결국 도망가더라고요.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저처럼 소개받으실 루트가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중개업체를 이용하시게 될 텐데 업체에 끌려 다니거나 업체의 주장대로 당일날 가서 결혼하지 마시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여러 명의 여성분들을 만나보면서 집안 사정, 인품 같은 것도 제대로 알고 결혼을 진행하시면 성공적인 국결이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또 다른 분도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스무살 베트남 처녀랑 결혼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어디 유흥가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국제 결혼을 하니 도망가고 그러는 거지 시골에서 제대로 가정교육 받은 여자들은 엄청 보수적이고 순결하고 남편한테 잘해요. 나중에 제가 은퇴해도 와이프는 40대라서 일도 더 할 수 있고 나이 먹고 병원 갈 때도 젊은 와이프가 있어서 좋죠. 베트남에 부동산 투자를 해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왜 30대 중후반에 한국 여자와 결혼합니까? 아직 한국에서 미디어에서 쉬쉬하며 숨기고 있지만 노산 리스크가 엄청 커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베트남은 급성장하는 국가입니다.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마치 2000년 중반에 중국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노산, 부패로 망하는 국가입니다. 묻지마 범죄, 초딩 학부모 갑질, 젠버리가 그런 시그널이죠. 베트남에 미리 투자하세요. 5년 후, 10년 후에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5년, 10년이 두려워지네요. 경제도 경제지만 특히 치안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생각을 하리라고는 휴. 그리고 제주도에 계신 분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는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외국인과 결혼한 농부들이 꽤 많아요. 외국인 신부들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농범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와서 일을 돕고 돈을 벌어갑니다. 최근에 인력시장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들어오거나 친구들이 오는 게 일손 맞추기도 좋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 여기서 농범기에 벌어서 현지에 땅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에서 시집을 온 어린 신부들, 귀하게 대접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주 농부들은 세금도 안 내는 업종이고 고소득입니다. 시댁에서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좋은 차, 좋은 옷 아낌없이 사줍니다. 서로 윈인입니다. 뭐 진짜 이럴 수 있겠네요.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신 분인데요. 자기도 신혼 초에 주변에 국제 결혼 커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중개 회사를 통해 결혼한 커플이다. 내가 본 30여 국제 결혼 커플 중에서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두 커플. 나머지는 모두 5년을 못 넘기고 이혼했다. 엄청난 이혼율이다. 이혼한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얻는 것만 목표로 나쁜 마음을 먹고 결혼한 건 아니라고 본다.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주변의 국제 결혼 커플에서 남자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아내들의 인간관계에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분은 결혼한 지 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시에 결혼할 때는 중개 업체를 통해서 이 여자분을 거의 만나지도 못하고 바로 결혼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아내가 있는 베트남 쪽에 일부러 가서 여기서 아내의 친구들, 지인들도 같이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친밀감이 쌓이고 자기는 부부 생활이 원만하게 좋게 되신 거죠. 베트남 예비 신부들과 함께 아내 옆에 앉아서 한국어 수업도 같이 들었고 장기자랑 하면서 한국 노래도 불러주고 또 합숙하는 방에 들어가서 아내 친구들과 함께 잠도 같이 자고 물론 나는 아내 침대에서 같이 잤다. 합숙하는 방의 동료들과 시장도 같이 가서 장도 보고 식사도 같이 해먹었다. 한국 문화원장의 말을 들어보니 문화원 개원 역사상 한국인 남편이 문화원에 와서 베트남 여성들과 같이 수업도 듣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의 고향에 가서는 아내의 절친들과 아내의 커뮤니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아내 친구들과 함께 놀러도 여러 곳 놀러 가고 술도 마시고 회식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아내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아내 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베트남 친구들과 한국에서 모이는 자리에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니 이상한 점 하나를 느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할 커뮤니티 활동에 한국인 남편은 항상 나 혼자뿐이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결혼식, 돌잔치, 다문화 수업 행사, 베트남인의 밤, 집들이 이런 모임에서 한국인 남편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한국 남편들이 아내의 커뮤니티에 관여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았고 혹은 동남아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 같았다. 시골에서 농촌 총각들이 동남아 여성과 결혼해서 어디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 생활시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 저런 식으로 살면 결혼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대로 대부분 파경을 맞았다. 현재 결혼을 잘 유지하고 있는 커플은 남편이 인류대기업의 부자이고 잘생긴 남자였고 베트남 아내는 영화 배우처럼 이쁜 여자였다. 또 한 커플은 남편이 엄청나게 순박하고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다. 나는 그들과 같이 서로 집들이도 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 두 커플이 지금 잘 산다. 나는 결혼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면 아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국제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동남아 사람들, 다문화 가정을 멸시하는 한국인들에게 맞서 싸울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베트남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는데 예상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 멸시하는 듯한 인간들이 없지는 않았다. 그래도 맞서 싸워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결혼을 못하니까 베트남에서 여성분을 데려오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이 베트남 아내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베트남 문화나 아내의 친구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만 한국 문화, 한국어를 배우고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상대방의 문화, 언어, 그리고 지인들, 가족들에게 관심을 같이 가져주는 게 당연히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실 때 딱 한 가지만 더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는지, 배움에 대한 열망, 혹은 성향이 있는지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아이들이 점점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 진학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어려워집니다. 아내가 한국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온 경우 한 번 결혼하면 그 이내에 이혼했더라도 5년 내에는 초청불가해서 외국에 살 거가 아니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또 5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국제 결혼을 했을 때 또다시 이혼한다면 더 이상 결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 결혼이 급증하자 2019년 여가부에서 법 개정을 했고요. 사연 중에서 3명, 4명과 결혼 후 좋은 사람 걸리겠지, 이런 내용과 현실의 법이 맞지 않아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제 결혼으로 재혼은 더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은 실제 국제 결혼을 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